찍고 오세요. 네. 그때보단 살을 많이 빼서 왔다. 스트레스 받네. 어렵네요. 인트로 한번 볼까요? 네. 스트레스 받네. 되게 천천히 해볼게요. 굉장히 빠른데요. 굉장히 느리게 해서 90부터 10씩 올리면 분명히 돼요. 근데 하나의 팁을 또 주자면 저도 이거 1월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더 자신있겠지? 소리 완전 잘 나는데? 계속 쪼금쪼금 쉬겠는데? 좋아지고 있어요? 네. 오늘 1시간 안에 인트로 완전 확인했네? 일단 될 거라고 되고 있습니다. 더 가감하게. 네. 오케이. 지금 완전 좋았고 네. 이거 4번 치는거에요. 3번 치는거에요. 이렇게 안하냐?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셔야 된대요. 쉽게 바꿔드리고 싶었는데 그때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봬요. 네. 아닙니다. 오늘 오기 전에 조금 걸어보는 걸 가지고 싶어서 걷는 거요? 걷는 거요? 응. 네. 네. 그냥 걸어요. 서인거나 걸을 때 네. 완벽하게 하체에 좀 더 중심이 있었어요. 마치 나무처럼 뿌리가 지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중심이 내려가 있는 상태 그 상태 느낌 그대로 쏙 아까보단 좋아졌는데 지금도 좀 많이 가벼워요. 무겁게 앉아 내려 누르면서 걷는다고 생각하면 좀 속도를 낮추더라도 이걸 가지고 있는 채로 어김이 달라지고 집중도가 달라지고 네. 네. 저는 또 특별히 그런 워크를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정으로 그걸 표현을 하는 건지 모든 움직임이 자기의 걸 말해주세요. 연습 좀 하고 우리 만날 때마다 조금씩 해봐요. 네. 나는 너무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기에 해결할 수 있는 하이킹의 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 우아우아우아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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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에 좋았어. 다 이루는 사람이야. 네네. 노래를 애써있어봐 부르지 않나? 진짜 인연이 되게 즐겨야 되는 거야 이 순간 이 순간 너의 더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야 흔들리는 내가 내 삶에 들어온 순간 너와 함께 있을 땐 모든 게 편안해져 우린 영원히 함께해 리드를 해줘야 되잖아 네가 자꾸 하는데 너가 한다고 할 때 내가 한다고 느껴지게 하고 있느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한참 받았지 널 노래 안을 때 돈일 도와줄 때 마음을 장난할 때 니 손 안 들어줄 때 그 짧은 한마디로 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서로 통하는게 중요 Bjorn потому, my love 내 사랑 도와줘 미마친 형제처럼 난 눈치 없이 너무 바보처럼 너를 믿었기에 잠 떼었던 호흥미 잠 떼었던 호흥미 그래서 평양 inherent 1. 도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아악!!!! 아아아악!!!! 스트레스! 같이 하면 될 거И п 제발! 기다려야 네? AF THE STE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